안녕하세요 유치인 분 중에서 내 채널 구독자 채널 공개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내 채널에 동영상 관리를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면 스튜디오 창이 열려요 왼쪽에 하단에 내려다 보면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을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커뮤니티 내 창을 관리하는 창이 뜨는데요 거기에서 채널을 클릭을 해 주시면 고급 설정이 보여요 가운데 보이시죠 화면에 그 창이 열리면 스크롤로 아래로 쭉 내려가다 보시면은 내 채널 구독자 수 표시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독자 수가 표시되는 것이고요 다음은 기타 설정에서 계정 관리를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면 화면이 바뀌죠 예 바뀐 화면에서 왼쪽에 쭉 내려가다 보면 중간쯤에 공개 범위 설정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 주고요 그럼 화면이 바뀌었죠 체크 버튼이 있는데요 두 번째 체크 버튼에 체크를 누르시면 안 되고요 보이듯이 회색 버튼으로 해 놓으셔야 여러분들의 구독자 정보 채널이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설정이 끝나면 상단에 탭을 X 표시를 눌러서 탭을 닫고요 설정 창 하단에 닫기를 누르면 모든 것이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